외할머니의 젖이 실증이 난 마틴은 이웃 아줌마에게 혼이 납니다. 놀란 모습을 하는 마틴 포기한듯 싶더니 다시 들이댑니다. 그런데 또다시 시도하려다 아줌마로부터 저지를 당합니다. 마틴은 아쉬운 듯 아줌마의 냄새를 맡아봅니다. 옆에 가만히 엎드립니다. 마틴 포기한듯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줌마의 팔을 잡고 돌아오더니 아줌마의 젖을 힐끗 보더니 방심한 틈을 타 아줌마의 가슴에 또 파묻습니다. 아줌마가 단단히 화가 나서 마틴의 귀를 잡고 마틴을 내동계에 칩니다. 아줌마의 가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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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동태를 살피는 마틴, 마틴은 웁니다. 아줌마의 젖을 물려고 시도를 하지만 하지 않고 또 다시 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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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마틴. 마틴은 할머니, 마틴은 할머니 곁에서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. 할머니, 마틴은 할머니, 마틴은 할머니, 마틴은 할머니로부터 그루밍을 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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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